야 미주야 너 뭐하는 거냐? 얘 왜 이래요 오늘? 얘 왜 이걸 주고 가는 건데? 너 일상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겠냐? 머리 자라가서 이거 왜냐? 이게 그 스타일링이야 야, 가장 빠르게 설쳐, 가장 빠르게 낄 수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너무 약해 가슴을 태우쳐 미주야 하나씩 달고 있잖아 이거 미주꺼 어머머, 이거 뭐야? 어머머, 이거 뭐야? 미주머니 예스! 멋있어! 예스! 멋있어! 뱅뱅뱅! 우와! 뱅뱅뱅! 어, 멋있는데? 뱅뱅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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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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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!